정답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된다 저 뒤에 봐 태권도 저 그림 너무 웃겨 어둠 속에 네 눈을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 선소리 없이 난 날 보며 미친 건 날 알고 감싸준 거니 우와 우와 저 반짝이 하나 없네 나는 좀 자체적으로 바람이라도 불어주면 안 되니 야 현이야 전풍기라도 해주면 안 돼? 진짜 나의 창이 찾아와 그의 안무를 전해줄래 나는 꿈결 속에서 따뜻한 그의 손 쓰길 수 있도록 어머님들 엄청 좋아하신다 진짜 잘했어 하지만 눈물면 날 찾지 말아줘 나의 생명여줘 저 꿈을 위해 너를 숨겨 빛을 담아줘 다담초 그것도 전한 내 사랑 You're still my number one 잘했다 잘했다 재밌다 재밌다 이러게도 재밌어 오늘 1등한 사람도 얘 기분 좋겠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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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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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있는 애기들은 누나 누군지 알아요? 누군지 알아요? 유니스 아니에요? 유니스 아니에요? 유니스 아니에요? 아이 본 줄 알았어요 아이 본 줄 알았어요? 모르는데 곧 알게 될 거야 하하하하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또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과연 어디를 보낼까 궁금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행사 들면 하루 10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단호해 단호해 이제 들어가실게요 이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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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야 뭐야 아기들 좋아하는 거 봐 정환이는 드라마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애들도 다 알아 은근히 영정 선배님이 초킹명이시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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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알아요? 누군지? 네 눈이 안 돼 잘 안 돼 지금 나 안 돼 하하 여러분 그럼 페스티벌도 알아요? 네 페스티벌 춤 알아요?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하게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놀까요 살아있다 정하우씨 살아있어 춤추세요 이제는 웃는 거야 행복한 순간이야 행복한 순간이야 꿈추면 어디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흠든 일 모두 지워버려 흠든 일꾸만 있는 너야 never cry 아, 신나다 얘들 신난다 너무 귀엽다 아, 이런 그림 너무 좋다 흠든 일꾸만 있는 너야 찾으면 돼 나를 주위를 눌러봐 행복한 일 때 밝은 아미나이 잊어버린 순간 잊어버려 이제는 웃는 거야 사랑해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꿈추면 어디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흠든 일 모두 지워버려 일꾸만 있는 너야 never cry 뜨거운 때 나를 꺼내 dance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람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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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춤춤 춤춤 역시 이 노래가 이런 데서는 진짜 최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